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전파력에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여기에 맞춰 재택치료 기준과 방역수칙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50%를 넘어 국내 우세종이 된 지 2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에는 국내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전국 3만 명대입니다. 지역별 확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의 7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과 비교했을 때 모두 2배 혹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망과 위중증 환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인구 10만 명당 1.8명이었던 재원 위중증 환자는 한 달 만에 0.7명으로 낮아졌고 사망자도 0.35명까지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파력은 매우 강하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에서 의료와 방역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재택치료는 60살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역학조사 방식은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 환자관리군은 국민들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시설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됐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 칸막이가 없다면 2제곱미터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뛰어앉아야 합니다. 마트나 백화점 등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됐습니다. 판촉이나 호객행위도 안 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